에이저 패자조의 1경기 파이썬인데요. 진영선, 장영선의 경기입니다. 어떤 경기 나올지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진영선수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진영선수의 진영은 12시입니다. 진영선수 12시, 진영. 그리고 6시 장영선수입니다. 장영선수도 샤이니에게 2대0. 진영선수도 마찬가지로 2대0으로 패자조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고 최종전 가야 됩니다. 샤이니선수는 최종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진영선수가 프로반기에 내려가고 있고요. 정차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추천이 만개에 가고 있는데요. 만개 가능합니까? 만개 가능합니까? 추천 만개 가능합니까? 자, 9600개고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만개 가능합니까? 만개! 자, 한 번에 만개 찍는 건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아아아아아아아.. 만개 갑니까? 만개 갑니까, 여러분! 이야아아아아아!!! 와아아 소닉팁의 힘을 진짜요, 여러분들! 만개 갑니까, 만개! 자 9,900개까지 올라갔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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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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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만개 좋아요 만개 자 추천 만개까지 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진지한 막내 습관기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 센터 투 게이트에요 진영화가 이런 전략을 준비한거는 오늘 장영화 선수 12도로 앞마당인거 같은데 아 장영화 아까도 전략때문에 아 진짜 열받는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이런거 당하면은 개빡치죠 개빡치죠 그냥 진짜 여기서 진영화의 센스라면은 아 프로브가 2개 내려온건 아니었네요 자 만약에 프로브가 2개 내려온거였으면 프로브 1개는 여기서 입고맞고 본진인척하면서 시간 끌고 그리고 프로브 1개는 6시 정찰할수록 됐을텐데 프로브가 2개 나온건 아니었으니까요 자 2개이트입니다 2개이트 자 프로브 내려오죠 자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 이거 아 센터 2개이트 너무 센데요 이제 드론이 정찰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장영화 선수 진영화 선수 컨트롤하면 경기 끝날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 자 프로브 1개 자 프로브 1개 돌리고 있죠 자 질러 2개와 프로브 1개 내려옵니다 자 질러 2개와 프로브 1개 내려옵니다 굉장히 그 굉장히 그 질러 3 악박에 자 저그 네 장영화 선수 자 저글링과 드론 나와서 마음을 울렸는데 파일럭까지 맞축되고 있고 아 나오자마자 또 터지네요 아 망고 막둥이 형상에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해철이 깨지면은 장영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죠 아 진영화 선수가 지금 해철이 깼구요 아 클립콜로니가 완성되고 있는데 저글링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그냥 12시로 네 하지만 질러 4개가 오고 있고 자 장영화 선수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질러 2개 돌아가고 있죠 프로브들 스프닝풀까지 깰 수 있겠는데요 질러시 잘하면 깰 수 있죠 네 안 닿지 않나요 여기까지는 아 저글링들도 아 이건 진영화가 분위기 좋은데요 스프닝풀 깨지면은 뭐 당연히 답이 아예 없죠 아 이거 스프닝풀 위치가 아 애매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보고 있습니다 드론과 저글링으로 하지만 질럿들이 많이 살아남죠 지금 질럿 3개 살아남으면 많이 살아남는 겁니다 아 질럿 2개 살아났네요 근데 질럿은 예 계속 내려오고 있구요 아 이켈 어 작년이 이 하아 concludes 왜 시간 많이 남았는데 장현수 진짜 개빡치게 했네요 근데 여기는 리그입니다